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미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양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막혀있는 우리 가문, 가정에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가문과 가정의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나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성령 인도 받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론 말씀에 세상에서 플렉스라는 이런 말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를 즐겨한다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하고 욜로라고 이렇게 단어도 쓰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지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렌지족 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세상은 한결같이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로 속이려 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를 던져주려고 하는데 그게 문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듣는 이 복음이 똑같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말씀에 답을 내지 못하는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시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과시하고 지금을 즐기려면 막 써도 된다. 현재를 즐겨야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내 중심적인 생활이었구나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희는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자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스도 라는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금 누리지 못했을 때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너 그렇게 하면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형벌로 내려지는 징계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자녀였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생각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해되었지만 어린 마음에 이 예배가 아주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여겨지게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누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예배를 축복 속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얻고 기도를 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나에게 힘이 얻어지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다 보면 엄청난 축복이 한순간에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바뀌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전히 법도 없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법도 갖추어지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산일로 있었던 그때의 힘이 있으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다 뺏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옥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잘못 쓰여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옥매이게 되는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시간 다시금 점검되어 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의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스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 때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이 단어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어지니까 어색하고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로 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과거의 옛 습관에 반복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져가지고 율법주의로 이 복음이 정제의 대상과 비판과 판단하기 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놓치면 매일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남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주간 강단을 통해 아니죠 매일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천년의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실들 그 내면에 숨겨진 진실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 사실들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라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을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데 열망에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떠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 이거를 제일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포럼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라는 것들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볼 때 그 상대방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상대방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때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흑암 세력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갈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상처만이 각인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오늘 지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거야 좀 더 기다려야 해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것을 점검하는 게 우선으로 이 시간에 더욱더 느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이 전도를 가로막는다면 우리가 먼저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먼저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또한 이 두려움을 넘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번 한 주간 가족들에게 대한 미션을 목사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 가문 구원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담 아닌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뮤지컬과 음악회로 인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 미션에 인도를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가족들 전도하기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가족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닌가 다시금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이때까지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분명히 미워해야 될 대상은 흑암 세력이고 사단일 뿐인데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진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분명히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로마서 8장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번 한 주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의 스토리를 알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도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어떤 상태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을 때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불신자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고 나를 전도한 그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캠프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캠프와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하자고 해서 하루 반짝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 들어야 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지시고 그것을 몰라 아직도 갈등하고 주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